오늘의 영상 포인트 자 오늘은 김한혜랑 GTA5 할거구요 유명한 악질게임 GTA를 부부끼리 한다 비싼 비행기 태워줄까? 착한 갓불을 만나 초호와 비행기에 탑승한다 빙기 왔어! 빙기 위에 하나 더 왔어! 괴팍하지만 착한 유저들이 많아서 뉴비지만 즐겁게 플레이한다 그럼 즐겁!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GTA5 김한혜랑 GTA5 자 오늘은 김한혜랑 GTA5 할거구요 그랬는데 지금 온라인을 잡고있는데 이게 안들어가지나요? 오 됐다! 일단 차부터 뺏고 말할게요 뭐야 뭐야 이 안에 있는 놈 변태야 내가 변태에 참기욱했어 시작하자마자 저 김계정이다! 어? 나 이거 해야되는데 난 이거 하고있을게 어? 부급차다 부급차 뺏어야지? 뭐야 너 때문에 온거 아니야? 맞아맞아 내리면은 뺏으려고 얘들 지금 간보고있어 밟고 지나가라 해봐 밟았어? 지금 밟고 지나갔어? 어? 왜 사람을? 아니 얘 지금 환자 살릴 생각을 안하고 지금 지 갈 길 갈라 그러는데? 너같은 놈들은 맞아야해 어어어 차 안뺏어 난 너희들의 목숨을 뺏을거야 목숨을! 나 저러다 총 했을라 이 자식이 이런 니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죽어있는데 지금 지 차 뺏겼다고 지금 화내고 일로와자 진짜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옷 색깔부터 똥색인게 마인드가 똥색이야 마인드가 뭐야 자꾸 누가 날 쏴? 지금 정의를 집행하고있는 나한테 감히 총을 쏴? 내가 지금 이 아저씨들이랑 노가리깔려고 으흫 그래 또 때리려고 그러지 나 둘이 좀 야르트나 뽀뽀할 수 있을거 같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뽀뽀 한대 막겠다 그러나 후원이래 후원 나보고. 아저씨가 나랑 담배를 피우고 싶으신가 보네. 저도 한 대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줏가. 어어? 사람 면 속에다가 담배를. 빨리 좀 합시다. 아 빨리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낙질 마 그럼. 어떻게 한 번 가. 너가 해볼래? 어. 됐잖아. 어. 돌아가면 된다고 이제. 잘하네. 뭐하니 너무. 뭐야. 어 뭐야. 똑같네. 사람. 어휴. 지성. 사람이야? 응. 아. 어. 사람 아닌가봐. 안녕. 우리 같이. 갱물리. 얍버그 검정색. 얍. 크크. 이젠 아니야. 가는거지? 어. 찾다달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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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지 집으로 들어간거야? 나 홈파티에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야. 이 차가. 차 부셔. 아냐아냐. 좀 더 즐겨.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뺏어오는 것. 못 타는데. 오토바이. 타고 싶어. 으아아아악. 기분 좋다. 이거. 아 차를 고르지. 나까지 태울 수 있게. 어 나 왔어. 나 살았어. 셀큰빡 갔는데. 왜 이렇게 남자가 있냐? 어깨가 있네. 아내. 튜토리얼. 끝냈다. 아내를. 태우러 가야 하는데. 코코 택시. 역할 좀 해줘. 으흐흐흐흐. 거기 있어. 어? 거기 있으래. 나 나가 있을게. 앞으로 나가 있을게. 하아이. 하아이. 친구들. 저거 재차인가봐. 자기. 아니 저거 재차인가봐. 어. 너 비싼 비행기 태워줄까? 야 비행기 태워준대. 우아봐. 비행기 어딨어. 여기여기여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차를 타 차를? 공항 가야 하는데 공항. 오케오케. 와 니 완전. 아하아 예뻐? 니 니 니. 레슬러 같아. 오빠. 아앙 오빵. 오빠 우리 어디 가는거야 오빠. 헬로. 나ander어. 우리 위에 스타트랙 있어. 쟤가 우리 쏘고있어. 쟤가 우리 쏘고 있어. 출발해이! 갑자기 스펙타클 해줬어? 우리 진짜. 오오ENS거야. 못써 멋있어. F 누르고 있으면. 승객석으로 다져. 여기. F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Ahmed!. MAN 수원. 나 내렸는데. 아! Stephan commencer. 아니면 debיים 하고 있는 두교야? 핸니 seemed shouted. 이렇게 해서. 계속 눌러OODtır하고? 사가light neglected 덕azon이. 다 됐다 얘 왜 탔어 얘 와 뭐야 뭐야 쟤 얘 뭐야 나도 샴페인 먹고 싶어 너가 먹냐? 오 이 누르니까 먹을 수 있어 오 찬다 이게 부자의 맛인가? 여보 우리 둘만 타고 싶었는데 이 옆에 사람 뭐예요? 우리 보디가드 해요 근데 왜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 몰라 야 출발한다잉 세워줘 네 세워달래 뛰어내려 형꺼 비행기였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내려 야 이거 진짜 내려 야 이거 진짜 내려 야 이거 진짜 내려 산이 있어서 괜찮음 너희도 내리면 낙하산 있어 나도 내려볼게 내려 내려? 한쪽 가 가 잘가 나도 따라내릴게요 간다 오 쩐다 와 쩐다 야 근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데? 어? 아니 나가서 어딨어 원래 할 말이야 터져버리는데? 날 속였어 복수할테다 어딨어 저기있다 위에있다 야 통으로 싸갈기자 저기있다 무섭지? 안녕하세요 뭐야 얘 다시 나한테 온다 오 개상남자 바쿠們 거기가 목괄 열어줌 왜꺼야 또 뭐야 내려서 얘 나 지금 버키하고 있어 혹시? 어 진짜? 아 진짜? 나 지금 기분 나쁘게 왜 버키로 하고 있지? 안되는데 아니 탈수 있긴한거야? 와 이거 오글오글 야 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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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나 어디가 뭐야 얜? 왜? 난 뭐해 얘 왜 나와있어? 2차는 이제 잘 겁니다 니가 뺏어 쳐야 지금 아 내가 왜? 빨리 타! 어떻게 타? 어떻게 타? 얘 이... 잠깐만 내가 또 먼저 한 속이야 나도 같이 가 꽁 누르고 있어 꽁 누르고 맞아 그래야지 승객인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2차는 이제 잘 겁니다 얘 또 던져나? 개새끼야 아하 아하 불렀지 한번만 누르면 된다는 거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한번만 눌러 한번만 한번만 눌러 아내야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야 마누라 데려가야지 야 나 데려가 내 마누라 나 데려가줘 야 이게 뭐야 막 갔다 막 갔대 얘 너 어 나 죽었어 야 야 야 왜 이래 아 왜 나 왜 나 나 왜 누가 누가 나 왜야 왜 나 왜야 어? 야 야 어디 난리네 난리야 어디 어디 아하 어떡해 남편 남편 개빵구벌레처럼 죽어 있어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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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해 형 아니 아 얘 혼자 건지하다가 왜 부딪쳐 세 Dieu 저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군내죠 그럼 한 빠 그것도 여 쓰여 야 이 새기 옆에서 뽕님 하는거 그중에 late 저 새기 왜 불에 이쁘다 형 후 오 왔다 오오 사람 겁나 많은 겜방집 주인이었네 봐봐 나 개쌤 뭐야 계약해 나 나 계약해 나 계약해 너 나랑 궁합 볼래 오 야 궁합을 볼 수 있네 남자 둘이 정장이 좀 그렇네 야 여보 이리와봐 그림이 좀 이상하다 하하핳 하하핳 쟤보단 높네 고강이 생긴 사이 뭐야 아 또 찍혔어 아물무다 과연 부부의 궁합은? 아 저 초록색에 시선광 타놨잖아 어디어디 고정쩡한 사이래 아주 현실적인 부부사이네 하하핳 야 외계인이랑 궁합본다 뭔데 높아? 오! 뜨겁게 운하는 사이라는데? 하하핳 야 초록색 쟤밖에 안 보여 하하핳 쟤 왜 저기서 혼자 비보이 가고있냐 아니 외계인은 주연 dream 도망간다 하하핳 다 steel 하하핳 손 좀 줘봐. 손 좀 달라고. 뭐야? 여기까지 하자. 그래. 얘들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유바! 유바! 꽉!